네, 내일 3시까지 갖다 드릴게요. 아, 네, 감사합니다. 다녀왔습니다. 아리야! 너 어떻게 된 거야? 아빠랑 얼마나 걱정이 된 줄 알아? 죄송해요. 사정이 생겨서요. 나중에 말씀드릴게요. 쟨 누구야? 안녕하세요. 아는 작가 선배가 급하게 연락이 와서는 지방에 출장 가야 하는데 형부도 두바이 파견 근무 가서 얘를 맡길 데가 없다고 연락이 와서요. 아는 작가 선배? 누구? 그게 미진 언니라고. 왜 요즘 선생님 찾아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. 어딨어요, 스승님. 그 프로 하는데 출연자 찾으러 해남에 내려가는 바람에 제가 며칠 맡아주기로 했어요. 어, 그래. 어서와. 우리 꼬마 아가씨 이름이 뭐예요? 정별이에요. 어휴, 이름도 이쁘고 똘망똘망 귀엽게 생겼네. 몇 학년이야? 5학년이요. 아, 아니 그럼 학교는 어떻게 가? 여기 밑에 묵정초등학교 다녀요. 미진 언니가 근처 살아서. 일단 저희 짐가방부터 놓고 올게요. 어, 어, 그래. 우와! 여기가 언니 혼자 쓰는 방이에요? 우와, 되게 좋다. 난 방 혼자 써간 적 없는데. 그래? 근데 또 하나 지켜야 될 게 있어. 옆방 언니 물건은 절대 손대지 말 것. 음, 네. 옆방에 엄청 무서운 언니가 사나 봐요. 무섭다기보단 성질이 좀 고약해.